자 언더다크 가보도록 하죠 이레니쿠스트 보드가 다 있네요 이레니쿠스트 보드가 아이콘 슬라이스 마이트륨을 다시 생각해보았습니다. 당신의 위협은 지적이었습니다. 어두운 동굴 안으로 들어왔네요 빛이 전혀 없는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을려나? 힘을 내 에어리 우리가 이곳을 택한다면 기꺼이 함께 간다고 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널 지켜주겠어요 우리 야 여기 버려둘 애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아 민스크가 예 부 가지고 있는 부는 영웅 기지를 갖고 있는 영웅 햄스터군요 영웅 햄스터군요 영웅 햄스터군요 아 그건 그렇고 여기서는 어 콜라이트닝을 쓸 일이 없겠죠 자 레벨업을 했으니까 레벨업을 하도록 하죠 3레벨 하나 더 추가 너도 곤충 아 근데 민스크는 곤충 소환하는 캐스팅 시간동안 그냥 때리는게 내가 활질하는게 훨씬 나아 캐스팅 시가 캐스팅하는 시간동안 뭐 초환하는거라도 있으면 그렇을텐데 음 자 6레벨 1 2 3 6 1 2 2 2 2 2 2 힘을 할까 레벨당 1 터너면 엄청 오래가는 거거든요 이걸로 하자 3 화살로 가자 15레벨이 빨리 되면은 세발 나가면 대박일텐데 6 아 위기 대비하나 찍고요 5 아 뭐야 너 아니 얘는 사후 확인 얘는 왜 잠만 쿠어토아 볼트 우와 패럴라이즈 볼트가 48짜리야 48짜리야 얘 이거 주려고 왔구나 하지만 어 크로스보스는 애가 없잖아 쿠어토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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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후격연하고 또 다른 일인가봐요 자 일단 버프 기본적인거 걸어주고요 스토어 스킬 물리공격력을 방어해주는 레벨당 횟수로 방어해주는 그리고 콘돈의 명령으로 정신공격을 방어하고요 리콜로 다시 불러드릴게요 이 리콜 정말 좋아 특히나 6레벨에는 쓸만한 마법 별로 없기 때문에 드로이드로서는 리콜로 꽉 채우면 돼 그 5레벨에 좋은게 많아서 제 작업은 무엇일까요? 무엇을 필요한가요? 무엇을 필요한가요? 무엇을 필요한가요? 네, 이름을. 도와주시길 바랍니다. 도와주시길 바랍니다. Rae Mel «에서» 명중oding 6레 tendencies 하상A0 퍼스벨 도와주시길 바랍니다. Förde 제 이름은 썽petto observe 허상분신으로 자기를 보고 얘도 얘도 잠만 얜 그게 없나? 하나밖에 안했구나 나도 위기 대비 명중됐을 때 네 허상분신 마법사는 맞으면 안 돼 자 저장하구요 여기 저장 못해 만세 유엔 부엉마이 아멘 아멘 학교왔다 돌아오면 멍멍멍멍 콜 롤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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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라 코르 사그 젠다가 손돌사니라구? 술드 오스 톰스? 미안하지만 당신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고르톨 타 자르지 부가 저 말을 듣고 고리나서 화가 났어 알아들을 수 없지만 틀림없이 우릴 욕하고 있는거야 아하하 에헨 내 친구들이 알아듣지 못한 말을 했군 이 지평면에 사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은 그리 흔한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소 매우 드물지 그들은 오래 살지 않소 뭐 불행한 일은 깊은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에 합격하지 않을까요 나는 칼리그 일종의 상인이지 나는 네로요 나는 지평인이요 그리고 여기 내려온 지평은 둘을 찾고 있지 섬집단 두 사람 핏반자와 마법사 뱀파이어와 그 이레네쿠스 보디와 이레네쿠스를 말하는 거겠죠 드로우시티로 들어갔다네요 장치인이 가진 것 좀 봅시다 뭘 가지고 있어 자 봉이네 쟤 천 천밖에 아네 네개야 네명 배우면 딱인데 하지만 한개는 남겨놔야 되거든요 저거 오 주문방피 있다 근데 하랑이 하나밖에 없다 개선된 가속도 있구요 섬파이어도 있고 어허 파워드 침묵 진실의 시야 오 집단티마가 있다 좋은거 되게 많네 마기 스태프는 주문 함정이죠 중저장기 이미지 투영 뮤직이 피스프레이 주문서를 굉장히 많이 파 훔치기가 있구나 아 나 이것도 참 쓱싹쓱 해줘야 되나 싹싹싹 싹싹 해줘야죠 저 주문방패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보호마법 해제 주문을 걸어도 적의 최전방으로 모든 보호마법 해제 주문을 해제 주문을 먼저 방어해요 물론 들새 이름보 맞는데 꽃은 이 분은 그 때에는 꽃이 좀 어렵돼요 그래도 Dana 썬데야 동굴에서 할말은 아닌거 같은데 동굴에서 꽃 꽃 얘기하냐 뭐 무슨 무슨 말이야 내가 말이야 말씀하길라 그래서 말이야 말이야 썬드 썬드는 말을 시인처럼 하기 때문에 그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있죠 흑흑 자연이 불꽃을 정하려게 썬드는 말이 없다고 막 이렇게 돼있는데 말 그래도 많은데 말은 말하는데 일단 훔쳐야죠 얍 손매치가 0인데 자 훔치죠 훔치기 반지는 없구나 음 흠 훔치기 반지가 없네 다행히 이게 중복돼서 다행이야 4개 중복해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4개는 먹어야 되긴 하지만 2개 훔치기 반지 훔치기 반지는 없네 곧 하나 더 먹구요 4개 면 음 160인데 가능하려나 일단 저장 한번 하자 가진것 좀 봅시다 자 훔치기 자 싹 다 훔쳐 어우 잘 훔치네요 다행이네 주문방패가 한 두개정도 있었으면 좋을텐데 오호 좋아 일단 배워야되니까 이미지점은 다 있을걸 너도 있지 너도 있을거 같고 어 얘 없네 주문저장기 다 있고 너 없지 어 너 있네 너 있냐 어 너도 있네 너는 넌 없지 아 아 집단투명화 저거 정말 꿀인데 아 얘는 디비네이션이 안되지 나 개순대가석있고 유크아 썸파이어도 다 있을걸 어 얘도 있네 썸파이어도 다 있네 실명 실명 얘도 실명 있는거 아니야? 자 주문방패 주문방패 이야 주문방패를 드디어 쓰는구나 멍청이만들게 없애버리구요 주문방패 음 토끼님 어서오세요 자아 계속 훔치도록 하죠 계속 훔치도록 하죠 크 Veterans 뭔가 이상하다 어여pe 긁힌거 같은데 한번 봐야돼 일부러 말걸기로 지금 스크립트를 멈춰놓긴 했는데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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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긁혔어 잘 나가다가 한 90%정도 되는거 같은데 홍칠렁렁렁렁렁 가진것들로 봅시다 다시 한번 일단 저장한바랑 더 하구요 오오 야아 세번째 들켰냐 저장해놓은게 다행이네 봅시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이거는 여기다 넣고 다 갖고있는거 아니야 이거 어 얜 안갖고있네 자 스톤스킨은 뭐 다 갖고있구요 냉기의 원뿔은 어 얜 안갖고있을거 같은데 갖고있나? 다 갖고있네요 또 음 몬스터 음 이거 다 갖고있어요 전기도 다 어 얜 나오네 자 봉인해제 9레벨 마법이죠 한장은 남겨놔야되는데 일단 한장은 남겨두구요 돌파도 다있고 크라우드킬도 다있고 아이고 지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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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오세요 이거 다있구요 혼돈도 이거 필요없는거같은데 치아보징 음 여기선 이 이게 거의 쓸모가 없겠다 됐죠? 저 장하구요 다 배웠어요 고레멜 마법을 보통 여기까지 오면은 써요 근데 난 지금 6레벨 쓰는 것도 겨우 겨우 쓰고 있어서 7레벨을 7클래스를 써야지 하급 주문 저장기를 쓰고 하급이 아니라 주문 저장기를 쓰고 이제 저항력 높은 애들도 빵빵 때려잡을텐데 소리가 안난다구요? 소리 안들리시는 분 있나요? 무슨 말이여? 누가 죽었다는거지? 그게 누구였어? 저장기 병인된 마법사? 예 저거는 내가 기억을 해요 저거는 기억을 하는데 위치는 위치가 이쯤이었던거 같은데 오오 뭐야뭐야뭐야 하급 주문반사를 보고되 하급 주문반사가 그 앞에 누구있는거 같은데 아 여기구나 오오 몇명이야 드로우프리스트 세명이네 드로우 네명 7인파티네요 자막 4형 어 어 여긴 마인드 플레이어 있어요 오오오오오 저네들은 오 야 뭐야 뭐야 잘 도망갔나? 어... 드디어 이제 마법사들이 마법... 그러니까 프린스들이죠 쟤네들 어쨌든 마법 쓰는 애들이 마구마구 나오기 시작했어요 음... 뭐 별거 없죠 사일런스 써준대요 사일런스를 자... 일단 이쪽 길이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보죠 어... 어... 뭐... 주문이 거의 안통해요? 아 그래요?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이거는 통할 것 같은데 일단 사그로부터 먹어도 일단 해놓고요 여기에 자 그리스 어... 어? 어? 중문은 실패율 있어? 왜? 아니 중문이 실패했어 그리스 야 그리스 한방 쏴 그리고 어... 거미질도 쏘고요 거미질도 쏘고요 거미질도 쏘고요 그리고 안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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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모리진 않았네 여기에 어... 자 아까 그 프리엑션링이 있는데 어? 이게 아닌가? 여기가 아닌가? 프리에시안 링 프리에시안 링 링 오브 프리에시안 링 와 와봐 와봐 안보여 와 야야야 뭐하냐 스툰스킨드까지 쓰고 야 마법정 마법정 스팽글림 아 조지 나리스 나루시 소화 아 나 잠깐만 어 누구 소환할게 없냐? 야 버서커 소환해 버서커 버서커 소환하고 오 뭐야 뭐야 뭔데 뭔데 죽음의 주문 죽음의 주문이야 안죽었어요 아무도 야야야 마법으로 쓰지 말고 공격해 공격해 물리공격 물리공격 그렇지 그렇지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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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광자차 넌 왜 야 너 우리 손이잖아 아 아 아 이거 이거 안 돼요 주문이 소용이 없어 소환론으로 바꿔야될거 같은데 인비지벌 스토커 인비지벌 스토커 인비지벌 스토커 와이번 어스 엘리멘탈 자 파이어 엘리멘탈 하고 어스 엘리멘탈 하고 야 체인 라이팅을 다 버리고 자 안통하니까 소환으로 바꾸자 파이어 엘리멘탈 파이어 엘리멘탈 너 뭐 소환할거 있냐 대기야인으로 너도 너는 소환할게 없구나 음 침묵을 침묵 이거 침묵도 마법저항으로 저항되나? 이건 안되지 않나? 이것도 튕겨내나? 이것도 마법저항 마법저항 얘기 없는거 보니까 마법저항 되는거 같은데 진실의 시야로 가자 쟤를 그 아까 보니까 되게 잘쓰네 투명같은걸 되게 잘쓸거 같아요 너도 어스 로 가고 아 개선된 가속으로 야 개선된 가속으로 가자 민스크한테 아주 그냥 풀로 걸어주는거야 민스크 아주 그냥 다 때려잡게 민스크한테 풀로 걸어줘 풀로 좋아좋아좋아 민스크아 니가 우리의 희망이다 민스크와 니가 우리의 희망이다 겁나게 때려야된다 민스크의 희망이다 민스크의 희망이다 어 잠만 일로와봐 민스크의 희망이다 야 여기서 하룻밤 쉬자 아 여기 여기 그 잠깐 여기서 하룻밤도 좀 쉬겠어 바닥에서 자는거니까 여관비는 필요 없겠지 어이 뭐야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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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음 자 내성골림 하락하고 감정조종으로 감정조종 어디갔냐 감정조종이 없네 감정조종이 없잖아 정말 없잖아 그냥 화이어볼 하나 날리고 감정조종은 내가 쓰구요 자 고 어 아 이런애들 아무것도 아닌데 아까 드로우들이 마법을 다 씹어먹어서 예 소환쪽으로 가야될 것 같아 아님 물리공작 아이고 내가 그 스켈렉톤 그걸 쓸 수 있으면 그걸로 갈텐데 스켈렉톤을이요 예 쓰려면 한참 남았죠 어 다시 한번 쓰고 이거 자 다시 한번 치죠 오케이 이것도 마법주왕으로 씹어먹나? 이것도 마법주왕으로 씹어먹으면 정말 아이씨 자 가도록 하죠 한명씩 끌어와서 예 항상하는 전법있죠 예 모두 사격준비 사격준비하시구요 특히나 민스크 예 뭐앗 이 이제 사걸로부터 보고 자 위저드 아이도 하나 소환하고 오! 아아아아아아 풀이는 끼고 있었어 이씨 아 이씨 야 종료만 날렸어 아 풀이는 끼고 있었어 아 나 오케이 자 일단 해골함정으로 끌어오져 와봐 자 정신방어하고 죽음의 방어도 하구나 내가 몸빵해야되니까 몸빵이라기보다 도망다녀야되니까 자 해골함정 하나 더 아이 야 한번 맞아와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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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고시지 와와봐 와와봐 와와와 와봐 왜 안와 오케이 야 막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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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맞힐 수 없어 야 야 민스크 마라 아주 그냥 따바뜨려 잘쏜다 잘쏜다 쏴 쏴 쏴 자 이거 이거 튀고요 응 에 에 에 에 민스크 민스크의 위력을 봐라 야 민스크 니가 짱이야 니가 짱이야 민스크 잠깐만 나 어 허상분신을 좀 더 이거 다 없애고요 반짝이 가루 허상분신을 몸빵을 하려면 일단 필요없어 자 스톤스킨도 스톤스킨 신권이동의 역장은 이거는 흠 일단 없애고 스톤스킨도 스톤스킨으로 하우점 장기 아 순간이동의 역장 없애 스톤스킨으로 바꾸고 풀플레이트맨 드로우 풀플레이트맨 와우 스톤스킨 스톤보우 칼 굉장히 좋죠 넌 이거 팔면 얼마나стра워 이거만이 쥬나? 싸구려지 fraction traction 아Éiell 싸구려 버려 버려 안 스아 안양 안 가족게구요 풀플레이트 이번에 없는 took어 이건 체인메이든가? 마법 5% 마법내성을 죽여요 스피드팩터 시전전문자의 스피드팩터를 줄여준대 녹화죠 일단 여기서 쓰죠 저거는 야 우리들 이거 입자 너도 이거 입어 너 못입네 너 이거 입고 너 이거 못하네 내가 이거하고 너 베크나 입어 이러면 되지? 잠깐만 혹시 혹시 만약에 이거를 썬드가 입을 수 있으면 아 못입자 야 민스크 쏴 야 민스크 정말 잘 쏜다 화살을 정말 많이 낭비하는구나 민스크 더 엄청나게 화살을 마구마구 낭비하는구나 음 음 이거 써서 금방 쓸거 같은데 막 따다다다 하면은 나의 업무가 나의 업무가 나의 업무가 나의 업무가 정폭크야 죽여 너도 너도 아름다워드 야야야야야 야 누가 미스크 데뷔해 발로 왁쌔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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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화살이 없어 야 둘이서 화살 쓰니까 금방 금방 쏘는구나 진짜 음 여기 마인드 플레이어가 있었는데 여기 마인드 플레이어 있지 않았나 여기였나 마인드 플레이어가 있었는데 뭐야 이거 에어 엘리멘탈이네 자 일로와봐 다 넌 에어 엘리멘탈 지팡이 내나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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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에어 엘리멘탈 지팡이야 지팡이 지팡이 아 너무 멀리 있대 한방에 죽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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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안맞아 아이고 씨 한대만 맞어 아이고 맞어 맞어 아이고 맞어 맞어 아이고 아이고 야 야 야 잠깐만 효과가 없다는데 야 민스크 야 양성검 들고 때려 양성검 들고 양성검도 그거 때려 야 너는 너는 말고 너는 양성검 들고 싸워 따워 뭐야 하지 말고 음 너는 블레이스로 던지고 아유 민스크 그냥 다 죽여 아유 미심듯이 하하하하 지금 활쟁이 정말 진정환 활쟁이 있는 활쟁이는 아천하는 그 키트가 있는데 그 아천은 정말 사기 만큼 세요 미친듯이 세요 미친 듯이 아, 저는 계속 나오나? 무한 네자년은 아니었던걸로 귀엽건데? 이거 왜 안 떨어지지? 미친 듯이 야 경운치 7000이라도요 여기다가 세워놓고 가만히만 써도 얘네 무한으로 나오면은 겁나 경운치 많이 먹겠네 예, 끝났네요 저장한번 하구요 레벨업 음... 나 에픽 레벨이네? 아, 나 300만이구나 경험치가 나 에픽 레벨이구나 근데 위저드 주문은 뉴클레스 뉴클레스 쓰는 경우 잠시만, 스마이트가 100% 크리티컬이 이거였나? 크리티컬 스트레이크였나? 파워어택 힐인드 힐 데밭 데밭수완 아, 맞다! 데밭을 엄청 좋지 아, 그래! 그래 이 녀석이 혼자서 슥삭삭 갈아먹는 애예요 제 하나 불러놓으면 애들을 슥삭삭 갈아먹거든요 어 여기도 있네요 야야야 양손거문띠 여기도 열 번이야 야 그럼 이거 저검치 엄청 먹을 수 있겠네 저검치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겠는데 한공도당 열겜이야 야야야 자구 그냥 내가 조정하네 이미지 투영 자체를 못쓰 나 지금 지금 뉴클레스 겨우 쓰는데 뭐 뉴클레스 겨우 쓰는데 뉴클레스 겨우 쓰는 애한테 뭐 뭘 말해 아주 그 에드윈은 그냥 그 헬멧을 못써요 내가 헬멧을 못써 내가 헬멧을 못써 내가 헬멧을 못써 내가 헬멧을 못써 어 못쓰죠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야 민스가 겁나 잘 쏘고 있어요 내중리사를 그냥 예 그거 쓰듯 쓰죠 야 야 이거 경험치 경험치 겁나게 많이 줘요 10만씩이면 거의 8만씩이 한군데당 준다는 소린데 이렇게 약한 애들이 예 예 아 여긴 6천이구나 6만이네요 이런데 또 또 있을 것 같은데 땅 불 바람 물 마음 다섯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참 어 여기 화염도 있죠 뭐에요 어어 40대미지 대박이야 싸싹사 너 메즈 미사지 몇 발 남았냐? 아직도 여덟 발이나 남았어 야야야 너 왜 이모는 너는 뭘 때린게 계속 아 에어리구나 잠깐만 누가 에어리가 그거 아니야? 아 씩씽이고 아 니가 이거야? 니가 이거 써라 니가 더 많이 쓴다 아냐아냐 아 씩 무기가 망가진게 아니라서 효과 없는 무기라는 거예요 저한테 통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불을 일자리 1무기의 면역인가봐요 1무기의 면역인가봐요 주신신신신신신신신신신신신신신신 construction 20이 2014 추천 제승 ceux님은 오늘도 야곱이세요 머먹 경험지 냠냠 어 정령이 공기 땅 불 또 뭐있지? 공기 땅 불 땅 불 바람 물 물의 정령은 없잖아 물의 정령은 한번도 못봤는데 끝인거 같은데 어디있지 여기였나 여기였던거 같은데 여기에서 봉인된 마법사가 있었던걸로 기억해요 봉인해제 주문을 쓰도록 하죠 자 저장한번 하구요 여기가 아닐수도 있으니까 이쯤이었던거 같은데 여기 봉인되있거든요 마법사가 이건 기억해내봐 어 봉인해제가 아 여기구나 넓어요 범위가 주문을 시전하자 지하 깊숙이 봉인되어있던 마법사가 해방되었다 아 나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여기 영원히 잡혀있는질만 알았습니다 내 예측이 뜨려서 너무나도 기쁘군요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찌면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군요 나는 무례하게 방해받기 전까진 중요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누구와 싸운것이요 자 생각해보겠소 차원간의 벽을 넘을 수 있대요 귀한 마법을 구할수도 있대요 자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소 아 귀한 마법아이템이라니 언제나 항상 목이 말라있지 마법아이템은 돈으로 직결되거든 자 저 어 스프 스비프 네플린 스비프 네플린 북쪽에 가면 스비프 네플린 근데 종족이 되게 많아 음 야 이거 여기밖에 요만큼밖에 탐지를 안했는데도 어 좀 이게 좀 이야기거리가 많은 동네네 좀 더 이야기거리가 많은 동네네 이건 뭐냐 스피이오오 디디티 펫토 흫흫흫 되게 느리지 않아요? 스피이오오 디디티 펫토 오오 아 이거 이렇게 이거 덱진만 했는데 되는구나 마비 마기 스태프하고 어, 탐지 불가의 망토를 같이 사용하니까 어허 하지만 뭐 뭐 있을 수 있습니까? 아, 너 에너지가 없다 야, 일로와봐 아, 저거 또 숨었어 이씨 자 니가 뭐 타임스타 쓸 것도 아니고 일로와마 뭘 저렇게 예수님 오 써써써 도둑롱 가헤 오텅티스 하아 아 아 아 아 완전 작진 않나 보네요 아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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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벌써 졌었어 오오오오오오오 여우 여우 어? 진짜 계속 그래그래 그래그래 알아서 처리하는구나 야 작은거 할머니 큰거좀 써라 비타 뭐 완치는 조금 오바고 이것도 뭔가 있네요 저작물 하구요 음 음 죽은 여운을 해방시켰다 자 잠깐만 음 민스크한테 프렉션이 빼고 아 왜 프렉션이 달려있냐 일단 개선대 가서 걸어주고 오케이 보인다 내 맘에 내 맘에 더 많은 장인들이 보고 있어 너를 부인한다 내가 너를 왜 존재하는지 안다 많은 이들이 내 머릿속을 떠들고 있다 뭘 말하는건가 이제 진리만큼 해다 내가 또 늘 똑같은 내 썩은 머리의 저주를 내가 무엇이던가 야 잠깐 진정해봐 진정하고 당신의 자유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공짜로 일하진 않잖아요 다들 음 하 헛소리 한번만 하 그 헛소리 한번만 더 했다간 죽여 아 이게 어 진정하시고 어떻게든 절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어 이건 뭐야 조르 더 브린더 어 바스타드 소드구요 10점에 총 10점 피해밉을 때까지 매라운드 2점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힌다 라는데 바스타드 쏘잖아 어 여기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아요 변당 적들이 다 나올 것 같은데 나 일단 스톤스틴 하나 쓰자 더욱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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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누구야 어 더욱더 더욱더 어떤 효과냐 어떤 효과냐 한번 마법을 볼까요 자 진실의 시야 마법 해제 파이어볼 그리고 주문함정 주문함정이면은 잠시만 잠시만 주문함정이면은 돌파로 없애 버리죠 일단 아 근데 돌파로 없애는거 보다 그냥 매직미사일로는 안되는구나 잠시만 돌파로 밖에 못해 줄네 돌파로 돌파로 뚫어버리구요 돌파로 뚫어버리구요 오케이 야아 역시 민스크야 아 역시 민스크에요 필요가 없죠 아잠만 아 이거 다 있네 어 얘 레벨하고있다 7레벨 야 드디어 7레벨 야 드디어 7레벨은 7클래스를 드디어 쓸 수 있게 됐어요 자 어 이렇다면 일단 주문저장기 그리고 돌파 멍청만들기 없애고 홀란 이것도 없애구요 예 7레벨 됐으면 이제 웬만큼 강력한 애들이라도 한 명만 있으면 예 예 하급전문저장기로 그냥 다 까버리고 마법저항력 끝나는거죠 뭐 음 파워드 기절 이미지 투영 이미지 투영도 하나 하죠 무한마법의 원천이 되는 이미지 투영 스피드 이플리트 혼돈의 구침 기절 언데드 조정 엘씨 그러니까 레벨이 3 이하라면 내성굴림조차 없고 4 이상의 언데드는 주문에 대한 내성굴림을 해서 모효화할 수 있다 음 주문에 대한 내성굴림으로 모효화할 수 있다는데 주문 내성굴림이 이게 상급소수 걸어도 그렇게 일단 페널티가 없어서 잘 안걸릴 것 같은데 음 지니 이프리트 음 이미지역 하나 더 할까 라운드당이라서 참 거시기하네 무지개빛 스프레이 무지개빛 스프레이 하나죠 예 6라운드는 무조건 되고 레벨당이니까 대략 2턴 정도 2턴 정도를 움직일 수 있겠네요 언데드 조정 하나 들어갈까 한번 근데 페널티가 없어서 상급조주 거고 그러니까 내성굴림조차 상급조주 먹여놓고 한도하고 하더라도 잘 안걸릴 것 같아요 일단 하루종일 쉬죠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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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중되면 화상분신 명중되면 화상분신 명중되면 화상분신이 하룻밤 자죠 실수가 없대 적인하트한테 운버올크야 어 아 혼돈의 맥력을 나한테 걸어주고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야야 죽여 죽여 오케이 또 나타났어 아 나이스 어 너희들 감정조정 오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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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에드윈 에드윈 디스펠 디스펠 안 돼 안 돼 디스펠은 안 돼 저 혼돈 없애는 거 디스펠 밖에 없는데 제가 철판사죠 네 열심히 차라라 애드윈 야야야야야야 네가 스치면 안 되지 나 에드윈도 어디가 어이 에드윈 빨리빨리 풀려봐 디스펠일로 안풀릴텐데 어 풀렸어 풀렸어 아잇찌 다시한번 좀뭇하죠 일단 위기 대비 명중되면 허상분신 나도 위기 대비 명중되면 허상분신 그리고 주문저장비 아 맞구나 안되는구나 주문트리거구나 그건 아 주문트리거였네 그건 주문트리거였네요 어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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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예 어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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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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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잠깐만 나 스톤스키 그리고 이거 개선돼가지고 어? 얘는 기왕스키이잖아 칫 전투는 너무 오래 지속됐어 글쓰 나 도크 난 다시 노예가 되지 않을거다 뭐라고? 우린 이럴 필요가 없어 살아있는 죽음은 없어져야한다 난 기스 앞에 옆에 서기 위해 싸운다 싸우는거야 또 개선된 가속 어? 뭐 창 하나 또 줬네? 저주관리 문체 특수는 공격에 성공할 때마다 사용자의 사용자에게 3 데미지 저주 받은 물체래요 어 개선된 가속 그 다가구지 빼고 오케이 자 이거 이거 다시 하나 더 다시 하나 더 저쪽 다가구 남정 사이 화염은 방패 본신 오 잠깐만 리치 아니야? 자네는 자유가 어떻게 보답을 한다는 거지? 왠지 리치들은 공격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? 공격하겠지 뭐 빨리 죽어버려 살덩어리야 나는 드로우 배신자를 상대해야 된단 말이다 그렇단 말이냐? 알았단 말이다 리치면 오줌은 그러면 마법 관통 마법 관통 관통을 메모라이즈를 안했어요 마법 관통인데 메모라이즈를 안했어요 몇 번에 이 방법이 무엇인가요? 이 방법은 참 일단 자 일단 보통으로 못 죽이니까 어 멜프의 산성화살을 그리고 너도 멜프의 산성화살 해제할 주문이 어 잠깐만 야 언데도 조종해보자 아 그래 아 근데 내 손 걸림 전화가 안통하지 그러고 보니까 아 맞네 뭐 쓰 그럼 어쩌서 공격해 그냥 음 그리고 그냥 언데도 조종 그냥 한번 써봐야겠네요 안통할 것 같긴 하지만 넌 진실이야 쓰고 너는 네 곤충 소환 쓰구요 너는 때려 그냥 어 보통 무기로 지니까 이런 화살들은 플러스 2무기로 플러스 2무기로 치고 치고 아니다 태양광선을 일단 한방 쏠까 태양광선 한방 쏘고요 항산된 마법의 피해에 의해서 보호 저거를 날려야 되는데 관통을 관통 마 면역이지 한번 날려보자 일단 면역이지 스펠에 대한 내성을 20 무조건 20 뭐 그렇죠 면역이지 시간정지 어 심벌 기절 나 기절 될 것 같은데 심벌 공포 공포는 내가 없애고요 어 하나도 안통했어요 나 내성골리면 좀 되나 보네 별로 그렇게 안좋은데 내성골림 운이 좋아서 하나도 안걸려나 보네 어 그리고 위기 대비 주문이 발동되었다 아 마법저왕이 스펠에 굴림으로 마법저왕이 있어서 다행이구나 지금 아 2라운드 벌써 안됐어 빙고님 어서오세요 아직도 라운드 안됐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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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정신방어 하구요 죽었다 으 별로 센 일 아니었구냐 별로 센 일 아니었구냐 아 이성 1 1 1 1 1 1 1 1 2 당신은 그들이 아니고 당신은 빛에서 나왔나요? 당신의 피부는 처음보는데? 음... 나를 들어야 할 필요는 없어 음... 착하게 구는 사람 하긴 착하게 테일텐 데일푸드이고 내 마을이 어딘데 쟤는 드론은 아닌 것 같고요 스프임 네플린 스피부 스피프 스비프 네플린 아아 그 아까 그 마을에 뭐 갇혀있던 애인 것 같은데 하나 더 있네요 카메라 또 누구냐 그리... 난 양보하지 않을 거야 넌 결코 뭐라고? 누구지? 당신 누구야? 내 파티가 일단 드로와 맞서고 있었는데 난 당신의 의도를 알아야겠어 내가 함께 여행하던 그들은 어디있소? 말하시오 음... 너 그냥 풀어줄게 여기 시체들 중에서 네 동료들 있냐? 어... 없을 것 같은데 어... 우리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런 소식들 아바리엘이 아니라 아바리엘이 아니라 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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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능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... 너 줄거 있어? 우... 아 그럼 그냥 싸웁시다 하핰핳핳핳핳핳핳 뭐 긴말이 필요없어 긴말이 필요있어 뭐 어차피 같은 게임 인생 싸우고 싸우는거지 뭐 하지만 난 주인공일 따름이고 여기서 나.. 아 나 잠깐만 당신 뭔가 지불하지 않으면 죽을거요 아 잠깐만 풀어줘야 되는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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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잘못했어 아니 이게 클릭을 잘못해서 클릭을 아 어떡하지? 아 이거 어디 어디 저장돼있지? 아 아니 그냥 장난식 장난으로 말하고 밑에꺼 밑에꺼 고르려고 했는데 클릭을 잘못했어 아 마우스 움직이다가 손가락이 눌려가지고 에이 몰라 에이 에이 근데 경험증 7000이나 주네 아 뭐하는 놈을 위해 경험증 7000이나 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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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당신! 거기 있는 당신! 거기 서서 당신의 이름과 목적을 밝히시오! 나는 내로이고 문제를 일으키러 온 곳이 아니오. 평화롭게 온 거요. 흠... 당신은 여기 사는 자 같지가 않건 그래? 정말 그럼 위에서 온 이 방이 있는가요?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유용할 것 같군. 당신은 들어갈 수 있죠. 하지만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할 거요. 가서 우리 석회석 동굴 군주에게 이야기하시오. 토킷 석회석 동굴 군주야? 알겠죠. 음... 일방향이네요. 내가 이런 걸 왜 이렇게 함부로 여행하구요? 죽음 남정으로 보호되고 있어서? 이... 함정 탐지도 안하고 막 열어보고 있잖아요. 예... 이거 위험한 건 붕괴 같은 건데 다행히... 어... 붕괴 같은 건 이 주문함정이 막혀버리죠. 근데 함정은 모르겠다. 함정도 막길걸요. 아니요. 그렇게는 안 돼요. 어리석음의 반지. 멍청이 만들기 상태가 된다. 집단 투명함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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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.. 아... 저 안 했어... 모르고... 아으... 아... 아... 집단 투명화 쓸 수 있었는데 저 집단 투명화가 왜 좋냐면 전체를 향상된 투명화로 만드는데 하긴 뭐 여기 여기서는 애들이 다 진실을 써가지고 이신화 만화하기도 하겠다 여기 언더다크에서는 필요 없는데 마법 쓰는 애가 없으면 없을수록 저게 굉장히 좋거든요 여관주행 여기도 여관있네요 아 몇몇의 그래픽카드는 그게 가능한가요? 음 잠시만요 제가 마을을 찾았네요 저장 한번 하고요 아 저장했지 또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